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의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입니다 오늘도 3인 세무회계의 이지민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이번 시간에는 메일로 문의를 주신 사례들에 대해 좀 간단하게 답변을 가져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마이너스 P 분양권과 또 경매로 넘어간 주택에 어떤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을 좀 나눠볼 겁니다 첫 번째는 마이너스 P 분양권 관련한 사례입니다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년 1월 아버지와 어머니 공동 명의로 프리미엄 2천만 원을 주고 분양권 한 개를 취득했습니다 현재 3천만 원의 계약금을 납부했고 중도금은 이제 전부 대출을 일으켜서 1억 8천만 원가량 지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거래가 좀 되지 않아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천만 원가량 생겼습니다 이 분양권을 세대분리된 무주택자인 아들에게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세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분양권을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분양권은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의 프리미엄을 가산하여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프리미엄이라고 하면 불특정 다수 간의 통상 거래되는 금액을 얘기를 하는데 실무적으로 이 프리미엄은 그 분양권과 최근에 유사한 거래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만약에 그런 거래 금액이 없다라고 하면 감정 평가의 방법을 이용해서 평가를 하곤 합니다 과거에 분양권이 거래가 빈번할 때는 프리미엄 산정이 좀 쉬웠는데 요즘처럼 거래가 좀 뜸하면 이런 감정 평가를 이용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례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 1천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금액은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를 했는지 모르지만 적법하게 평가를 된 걸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이 분양권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입금액 계약금 3천만 원에 중도금 대출로 인한 불입금액 1억 8천을 더하면 2억 1천만 원이 불입금액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프리미엄 1천만 원까지도 차감을 하면 이 분양권의 가치 즉 평가액은 2억 원이 됩니다 이 2억 원을 증여를 하는데 부담부 증여로서 중도금 대출 1억 8천을 함께 승계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2억 원에서 1억 8천만 원 차감한 2천만 원 만큼은 증여세가 나올 것이고 그 채무분인 1억 8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중도금 대출을 승계하는 부담부 증여이기 때문에 채무 부분은 양도세가 나오고 또 채무 이외의 부분은 증여세가 나오게 되는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계산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2억 원에서 채무분 1억 8천을 차감해서 증여세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2천만 원 부분에 대한 증여세가 나올 건데 과거에 자녀한테 증여를 한 적이 없다고 하면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함으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1억 8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그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금액과 판금액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인데 현재의 경우에는 상금액은 프리미엄 2천만 원을 주고 샀지만 팔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 천만 원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 금액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오피스텔 취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분양가 2억 5천만 원인 소형 원룸 오피스텔을 투자 목적으로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피가 현재 분양가 대비 천만 원가량 나는 상황입니다 세금은 얼마를 내야 할까요? 일단은 분양권 자체를 취득할 때는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분양권을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만 취득하는 분 입장에서는 취득할 때 자체는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분양권이 추후에 완공이 돼서 오피스텔이 되었을 때 그때는 취득세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2016년 법 개정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발생한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 표준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2억 5천만 원의 분양가라면 천만 원 만큼을 차감한 2억 4천만 원의 오피스텔의 취득세율인 4.6% 만큼이 취득세로 부과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마이너스 피 이외에도 최근 또 이슈가 되는 내용이 있죠 바로 깡통전세나 또 전세 사기로 인해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국세징수법과 국세기본법의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4월부터는 국세보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세무사님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현행 국세기본법에는 국세 우선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국세 우선의 원칙은 제가 공부할 때 말고는 거의 다루진 않던 거라서 최대한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재산이 경매나 공매에 의해서 처분이 되는 경우 어떻게 배분할 건지 우선 순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권리 설정일이 있을 것이고 주택 임차 보증금의 경우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확정일자가 있을 것입니다 세금 같은 경우에는 법정기일이라고 법정기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편하게는 가장 대표적으로 신고일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권리 설정일 또는 확정일자 신고일 이런 것들이 먼저 있는 것부터 우선 수리를 두겠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전세를 구할 때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등기를 보고 체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전세집을 구하거나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하고 구하는 것처럼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우선순위일 뿐입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국세우선의 원칙에는 그거를 다 무시하고 당의세를 먼저 배분을 하겠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의세는 그 재산과 관련된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상속세를 얘기합니다 그 당의세는 법정기일이나 신고일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우선해서 배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바뀌기 이전 규정에 의하면 당의세가 많다면 임차보증금을 하나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임차보증금 즉 확정일자가 먼저이고 당의세가 나중에 신고일이나 납부고지일 법정기일이 도래했다 하더라도 당의세가 현재로서는 과거 규정에서는 우선 적용됐기 때문에 당의세가 만약에 많다면 임차보증금의 일부분 혹은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확정일자를 갖추는 게 좀 중요한데 그럼 저당권이 있는 경우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이 낙찰대금이 3억원인데 권리설정일 순서대로 저당권이 1억원 임차보증금이 2억 5천만원 당의세가 1억원인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 규정부터 말씀드리면 우선은 당의세 먼저 1억원을 배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저당권 1억원 그리고 나서 나머지 주택 임차보증금을 배분을 함으로 2억 5천만원 중에서 주택 임차보증금은 1억원밖에 못 돌려받고 1억 5천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근데 4월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서 당의세만큼에 대해서는 주택 임차보증금을 대신 먼저 해서 받을 수 있게 되므로 1억원만큼은 주택 임차보증금을 먼저 배분을 하고 그 다음 순서인 저당권은 변화가 없습니다 항상 그 저당권은 이번 개정규정과 상관없이 1억원 이후에는 반드시 저당권이 와야 됩니다 따라서 저당권은 변함없이 1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억원은 다시 주택 임차보증금이 다시 순위를 가져와서 1억원을 갚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주택 임차보증금 중에 당의세만큼을 포함해서 2억원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의세가 있다고 해도 다른 저당권들보다 확정일자가 좀 앞선다면 이제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의세의 법정기일보다 확정일자가 더 우선되어야 되는 전제조건이 붙는 것입니다 아무리 당의세만큼을 주택 임차보증금 대신한다 하더라도 주택 임차보증금 확정일자보다 이미 법정기일이 도래한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가 이미 체납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세입자가 전입을 해서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에는 당의세의 우선에서 주택 임차보증금이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세징수법 개정을 통해서 임대인이 체납 내역을 미납세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과거에도 임대인이 미납세금을 임대인이 동의를 받아서 조회를 할 수 있게 했었는데 이제 사실 동의를 받아서 조회한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제는 계약만 체결하면 임대 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그 미납세액이나 체납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 또 이건 말고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도 있는데요 주택 임차보증금 변제 순서에 대해서도 개정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전 임대인이 미납세금이나 체납세금이 있는 경우에 새롭게 세입자가 들어와서 주택 임차보증금을 설정을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그 경우에는 미납세금을 먼저 배분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순서로 주택 임차보증금을 받게 됩니다 세입자는 이미 미납세금이 이 정도 있다는 걸 알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전세를 구할 때 이 정도 금액은 감안할 만하다 라고 고려를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임대인이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그 변경된 임대인이 체납세금이 예전보다 훨씬 많았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도 만약에 새로운 임대인의 세금을 먼저 징수를 하고 배분을 하고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을 하면 세입자 입장에서 굉장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기존의 임대인의 미납세금만큼만 우선해서 배분을 하고 그 다음은 반드시 주택 임차보증금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그 범위는 변함이 없다는 거고 사실 이 부분은 대법원 판례로 인해서 계속 운영이 되어오던 것을 법에 이번에 명확해서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새로운 임대인이 고액의 체납자라고 해도 확정일자를 받을 당시에 이제 원래 임대인의 미납세액만 고려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오늘은 이렇게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다뤄봤는데요 이외에도 부동산 세법에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면 아래에 메일로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복덕반 기자들의 신수정입니다 오늘은 올 상반기 청약시장 흐름을 짚어보고 주목해야 하는 청약단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움주실 정숙희 내꿈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1월 3일 전매 제한 기간 단축 실거주 의무 폐지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 기준 폐지 등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최근 경쟁률이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기회이기도 한데 대표님은 지금 청약시장 어떻게 보세요? 청약을 준비하신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저는 상반기가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요 1월 3일에 다들 아시다시피 청약 관련된 규제를 8개나 풀었습니다 둔주일병구학이다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청약 관련 쪽에서만 유독 많이 풀었는데요 지금까지 서울에 접수를 받은 단지는 사실 이 규제 완화 전이었습니다 전이었고 이제 전매 제한도 길었고 의무 거주까지 있는 상태여서 경쟁률이 많이 저조했는데요 지금 사실 이제 1월 5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접수를 받은 서울 분양단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2월에 이제 분양 받을 단지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단지 청약 경쟁률이 우리가 참고를 하시면은 이 심리가 이제 얼마나 반등이 됐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서울이 이제 많이 비규제로 풀렸잖아요 강남 3구와 용산을 빼고 비규제로 풀렸고 이제 뭐 실거주 의무도 이제 없애겠다 그다음에 전매 제한도 대폭 완화가 돼서요 그리고 비규제는 무엇보다도 세대주 세대원 누구나 청약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비규제로 풀리고 처음 분양하는 단지에는 그래도 꽤 많은 통장이 들어올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이죠 분양 가격이 소비자들이 받아들이기 비싸다 이렇게 느끼면은 당연히 경쟁률은 낮을 거고요 주변 시세 대비 싸다라는 인식이 있으면은 청약 경쟁률은 굉장히 높게 나올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과 다르게 뭐 로또 청약 이런 단지는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제 분양가 상한제 시절에 분양가를 많이 통제하고 그다음에 20년 21년도에는 워낙 지금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로또 청약, 로또 청약 했고요 그러다 보니 또 이 청약으로 정말 많은 수요가 몰려서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주변 시세들이 너무나 낙폭이 크고 분양가는 또 올랐습니다 건자재 가격, 인건비로 인해가서 또 당연히 매년 인플레로 인해서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게 약간 비싸다 느끼니까 최근에 분양했던 둔천주공, 장위, 광명에서도 무순위가 나왔고 이걸 동호수 지정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시장이 회복이 되고 또 금리도 낮춰지고 그리고 청약에서의 규제는 많이 완화돼서요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청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는 계속 더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내 집 첫 집 마련을 청약으로 하는 게 가장 좋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무주택자라면 저는 그래도 청약을 권장해드리고 그다음에 가용자금이 특히 적으신 분들한테 청약을 권해드리는데요 지금 많이 떨어진 곳 8, 4, 10억으로 매수할 곳 그것보다 약간 더 상급지 찾아보면 있습니다 동대문구를 찾아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즈를 조금 줄인다면 이제 고덕, 강일 쪽에 또 5구 타입을 10억대로도 잡을 수가 있는데 절대 총금액만 모으시면은요 그냥 이거보다 상급지, 금매 사는 게 낫지 않아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10억이라고 볼게요 지금 비교제가 됐고 무주택이라면 70%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DSR만 충족이 된다면 그러면 최대한 7억이고 9억짜리 집을 사면 특례보금자리론 해서 최대가 5억이잖아요 그럼 나머지가 3억, 4억은 결국은 내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정도의 자금이 있으시면 금매 잡으시는 게 나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청약이라는 제도가 정말 좋은 게 미래의 신축을 10%의 계약금만으로 내가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3년의 시간을 저는 버는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머지 잔금은 내가 열심히 3년 동안 모으고 저축해서 입주하는 3년 뒤 시점에 잔금 30을 내면 된다는 거죠 정말 좋은 제도라서 가용자금이 적으신 분들에게는 청약은 내 집 마련을 하기 정말 좋은 제도라라고 생각합니다 무주택자라면 이번 약은 청약 경쟁률이 떨어질 때쯤 한번 기회로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금리는 하반기 되면 더 인하될 거다 이런 전문가들의 전망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내 집 마련을 생각하는 수요는 더 많이 몰릴 거라 예상이 돼요 당연히 청약 경쟁률도 높아지겠죠 차라리 이렇게 상반기에 사람들이 그래도 좀 많이 주춤해 하실 때 심리가 얼어있을 때 금매든 혹은 청약이든 그러면 더 낮은 가점으로 더 낮은 경쟁률로 진입하기 좋은 시기라고 보고요 또 이 청약이 좋은 게 뭐냐면 올 상반기에 당첨이 되더라도 중도금 대출을 언제쯤 실행하는지 아셔요? 중도금 대출 글쎄요 언제 나오나요? 계약을 하고 대략 한 6개월 뒤쯤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올 하반기에 대출 자서를 할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그때는 좀 더 지금보다는 금리가 내려갈 확률이 높으니 지금 금리에 너무 공포에 떨기보다는 내 집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내가 이 대출이 감당이 가능하시다 이런 분들은요 상반기를 좀 적극적으로 공략해보시는 걸 저는 권해드립니다 사실 지금 청약시장도 많이 죽긴 했지만 비분양도 많이 쌓이고 있어요 12월 기준 보니까 6만 8천 가구까지 빠르게 늘었는데 동시에 공급도 많이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일부 건설사들이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인분양도 나서고 있고 분양가가 낮아지거나 이런 기대감도 조금 있거든요 조합에서도 조금 불안해하는 것 같고 그래서 현장에서는 할인분양을 좀 기다렸다가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소비자분들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 분양했던 평천의 모단지가 10% 할인분양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할인분양이 중요한 이슈인 게 이미 원 당첨자들이 계약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할인분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가만히 있을 거예요 이분들의 원성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요 혹은 옛날에 과거에는 입주 때 할인분양 받으신 분들이 입주를 못하게 막는 이사를 막는 이런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건설사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평천의 모단지가 잘한 게 계약 직전에 10% 할인분양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원 당첨자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남은 미분양도 팔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하나의 또 다 사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새로 분양을 앞두고 있는 조합이나 단지들은 분양가를 책정하는 때 더 많은 고심을 할 거고요 비싸게 하면 소비자들이 외면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분양가 상한제가 강남 3구와 용산 제외하고는 다 해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가 없으니까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높게 분양하면 다 미분양 각이라 이거는 시장의 원리에 다 맡긴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비싸다 생각하시면 안 넣으시면 돼요 안 넣으시면 분명히 무순이도 나올 거고요 그럼에도 이게 완판이 안 되면 할인 분양을 하던 아니면은 중도 무이자, 발코니 약장비 무료, 옵션 가전도 주고 이런 혜택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싸다는 생각이 드시면 이렇게 느긋하게 보셔도 좋을 거 같아요 네 이렇게 정숙희 대표님과 함께 청약시장 전반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구독자님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